갱년기는 폐경 전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폐경이 가까울수록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뇌화수체는 뇌의 시상하부 지시로 호르몬을 분비하며 임신과 식욕, 성욕, 수면 등을 조절하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난소기능이 저하되면 여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상하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